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1주년 기념으로 플레이어 그래피티 공모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배틀그라운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1주년 축하 그래피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800x800 픽셀 해상도로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그래피티는 1주년 그래피티 게시판에 게시해주면 됩니다 이벤트 보상으로는 총 5분에게 펍지 프리미엄 패키지를 받을 수 있고 선정된 5분 중 펍지 사내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3개의 그래피티를 선정해서 추후 인게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0일이고 그래피티에 공모하실 분들은 다음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공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